교환이는 그 윙크가 좀 상습범이라는 얘기가 있어.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한대. 진짜? 마그네시이 부족한 거 아니야 그거? 아 그럼 두 개 다 하겠지 형. 어색하면 윙크하는 거 같아, 쑥스러우면. 소위 말하는 마가 뜨면, 정적이 있으면. 잘 못 버티는 거 같아. 근데 상대방은 나한테 관심 있나? 이럴 수도 있잖아. 그렇게는 안 하지. 그럼 지금 갑자기 조용하고 약간 다 교환만 보고 이러면 갑자기 윙크하는 거야? 아니 그러진 않아. 아 이걸 또 의식하면 안 하고? 뭐라도 해 그냥. 아. 어색한 사람 만나면 술 빨리. 탈출으로 찾아서 나가려고 하네. 팬분들이 엄청 귀요미로 생각하거든. 근데 말투에서 나와. 서윗한 게 있어. 그럼 팬들이 좋아하는 거는 알아?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. 가까워지기, 멀어지기 이런. 맞어, 맞어, 맞어. 좋아하는 건데 그걸 결국에 팬분들이 더 이야기를 만드는 거잖아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런 것도 되게 감사하지.